안녕하세요. 템플톤의 유튜브 방송입니다. 오늘 아주 중요한 얘기를 좀 해야 될 것 같아요. 투자자들이 잘못 알고 있는 것들, 전문가가 잘못 가르치고 있는 것을 꼭 짚고 넘어가야 될 것 같아요. 자, 오늘은 시장을 먼저 살펴보죠. 시장은 오늘도 반등을 코스피가 10포인트 올라가주면서 막판에 조금 밀어놨네요. 그러면서 오늘도 연속 지금 4일째 외국인들이 매수가 담으면서 상당히 긍정적인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오늘도 연기구는 계속 지분을 팔아야 되니까 입장이. 어쨌든 개인이 매도를 적금하면서 적게 매도하면서 시장을 살려놓는 모습. 코스닥 코스피를 공이 외국인 매수로 지금 일별 보면 외국인이 지금 4일 매주일까요? 하나, 둘, 셋, 넷, 다섯, 5일째인가요? 5일 연속 매수가 담으면서 거의 지금 1조 한 8천억, 1조 한 9천억 정도? 9천억이 뭐예요? 한 2조 정도만 매수했네요. 대충 보면 1조, 2조, 2조가 좀 넘는 액수를 매수가 담으서 지수를 지금 정별로 만들고 가고 있다 제가 그랬죠. 상당히 긍정적이다. 악재는 지금은 사라진 상태고요. 지금 좋은, 가만히 이제 5월 3일날부터 4월 20일부터 공매도 예행연습을 한다고 그래요. 준비의 과정을 겪는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어쨌든 지금도 지상 시장 조성자들은 이미 공매도를 끊임없이 해오고 있다. 그거를 여러분들이 모르시면 안 됩니다. 그러면 5월, 4, 5월 2일날 가서 3일날부터 시작이죠. 3일날부터 공매도가 시작되면 어떤 일이 벌어질까? 역시 신용 많은 종목들은 조정을 받을 가능성이 상당히 크다. 이렇게 판단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오늘도 보면, 오늘 4월 7일이죠. 포스코 인터넷 공매도가 3일간 3천주 돌파 만도 공매도 폭발 3일간 2천주 돌파 한원 시스템 공매도 대폭발 3일간 만주 돌파 이런 것들은 알서포트 공매도 200주, 200주 육박 포스코 ICT도 공매도 3일간 1천주 돌파 시젠 공매도가 3일간 3천주 돌파 단활도 공매도가 3일간 22주 이게 다 종목마다 다른데요. 대한해운도 공매도 감소세가 있지만 3일간 2천주가 공매도를 했고요. 공매 잔고는 증가했다. 이런 것들이 계속 공매도 폭발하면서 서울식품, 이렇게 부실기업도 다 있죠. 공매도를 합니다. 공매도와 매수, 그다음에 매도 이런 세력 간의 싸움이 끊임없이 일어난다는 것을 알고 있어야 되고요. 신용이 많을 때 위험하다는 거 항상 조심해야 된다. 이걸 절대로 잊지 말라고 저는 강조하고 싶고요. 공매도가 없다라는 생각을 절대로 하지 마세요. 그러면 셀트리온 공매도 3일간 얼마 했냐? 공매도가 지금 어제의 날짜로, 오늘은 아니고요. 어제의 날짜로 지금 9천주를 돌파했다. 그래서 셀트리온도 공매도 하면서 어제까지, 오늘 거는 아직 안 봤는데요. 셀트리온. 원래 이제 공매도 잔고가 워낙 많기 때문에 셀트리온은 공매도를 잘 일어나는 종목 중에 한 명이죠. 한 종목입니다. 3일 동안 공매도 쳐면서 역시 지수를 끌어내는, 종목을 끌어내는, 주가를 끌어내는 모습을 보였죠. 이런 것들이 끊임없이 이루어지기 때문에 우리는 공매도가 없다라고 생각하지 말고요. 공매도 세력이 더 강하면 주가는 떨어지는 겁니다. 그걸 반드시 기억하고, 오늘 하고 싶은 얘기는 거기다. 그다음에 시장을 좀 더 보고요. 오늘은 증권주도 전체적으로 강하게 올라갔죠. 투자증권이라든지, KTV 투자증권이라든지 이런 종목은 강하게 나갔고요. 이제 2.1분기 실적이 개인 동학개미들로 인해서 실적이 상당히 좋아질 거라고 해서 KTV증권, 한양증권 실적들이 좋아질 거라고 해서 상당히, 그다음에 또 무슨 증권인가요? 네, 삼성증권 이런 것들이 전부 다 올라가는 모습으로 그다음에 메르츠, 메르츠 증권 이런 것들이 전부 다 올라가는 모습을 보이고 그다음에 미리에스증권, 한양, 그다음에 한화증권은 상당히 많이 나갔죠. 한화 투자증권이 역시 강하게 많이 나갔습니다. 이런 것들이 증권주에 대한 기대, 실적 기대감 때문에 많이 나갔습니다. 그다음에 이제 증권 종목들이 나간 반면에 나머지 종목들은 아직도 전체적으로, 부분적으로 업종별로 나가는 것보다는 그럼 삼성전자가 오늘 영업이익이 9천억인가요? 영업이익이 상당히 크게 나면서 역시 반도체의 대장은 역시 가고 있습니다. 보시면 역시 인텍 플러스라든지 이런 것들은 신국가를 해서 상당히 엄청난 일을 벌이고 있죠. 지금 이렇게 가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우리가 갖고 있는 종목도 역시 유니셈도 신국가를 가면서 상당히 강한 상승을 가고 반도체 종목이 이렇게 가고 있고요. 그러면 중요한 것은 뭘 말씀드리고 싶냐면 어떤 종목을 어떻게 사가야 될지 여러분이 고민하고요. 그다음에 또 바닥에서 올라왔던 종목이 삼천리 자전거라든지 날씨가 이제 봄날씨가 되니까 삼천리 자전거가 급등 나갔고 그다음에 또 누구죠? 삼천리 자전거의 알톤 스포츠 이게 관리 종목으로 넘어갔다가 해소되면서 또 이렇게 강하게 오늘 상승을 갔습니다. 전체적으로 그러면 종목이 부분적으로 나갔기 때문에 어떤 게 더 잘 나갔다 이렇게 말씀드리기는 좀 곤란하고 어쨌든 증권 종목들이 기관 외국인 쪽에서 매수가담하면서 상당히 지수를 끌려올렸다. 거기에 비해서 삼성전자 실적 발표에도 불구하고 삼성전자는 그렇게 많이 올라가지 못했죠. 올라가지 못하고 실적 발표에도 불구하고 오히려 삼성전자에 납품하는 기업들을 제가 사라고 끊임없이 말씀드렸듯이 그런 기업들이 상당히 강하게 올라간 종목이 있다. 이렇게 보시고요. 오늘은 제가 금요일날 방송하면서 개인이 물타기를 자꾸만 조금씩 사가지고 물타기를 한다고 잘 모르는 사람이 그렇게 물타기를 강조했을 때 제가 본의 아니게 화를 내면서 그거 하면 안 된다. 왜? 물타기에서 여러분이 이길 수 있는 방법이 드물어요. 그래서 오늘 물타기 잘못된 물타기를 가르치는 전문가들의 말을 여러분들이 듣게 되면 손실이 커져서 감당할 수 없는 위치에 빠질 경우가 상당히 많습니다. 실제 우리 유료원도 마찬가지고요. 이거를 사서 하나씩 보겠습니다. 절대로 이런 걸 하시면 안 됩니다. D.A. 패크 이런 걸 갖다가 매수들을 갖다가 급등 나간다고 쫓아가서 매수해서 떨어지니까 자꾸 물타기에서 여기까지 내려오면 어떻게 될까요? 손실이 눈덩이 커져가지고 몇백만 원씩 손실 나가지고 감당이 안 되는 거예요. 주가는 한 번 떨어지기 시작하면요. 어디까지 떨어질지 알 수 있는 전문가는 아무도 없어요. 그걸 여러분이 반드시 알아야 돼요. 그걸 어디까지 떨어지니까 물타기를 하면 좋을 거다? 그러면 그 기업이 좋은 기업인지 아닌지 확실히 봐야 되잖아요. 그죠? 이런 것도 급등 나간다고 쫓아가서 사게 만들어 놓고 떨어지니까 물타기 시켜버리고요. 그죠? 더 사고 더 사고. 이렇게 되면 어떻게 되는 일이 벌어지냐면 좋은 종목이면 삼성전자 같은 경우는 물타기를 해서 진짜 뭐죠? 작은 조금만 물타기를 해서 어떻게 들고 가서 수익이 날 수도 있겠지만 부실 종목 이렇게 되면 어떻게 되나요? 깡통으로 가는 지름길입니다. 차라리 물타기를 하지 말고 어떻게 해야 돼요? 기다려야 돼요. 그럼 이런 기업은 좋은 기업이 차. 좋은 기업이 아니니까 갈라고 그럴 때 기다렸다가 사든지 아니면 부실 기업이라면 빠져나와야 되는 건데 이걸 물타기 시킨다는 거예요. 분할 매수를 한다고요? 분할 매수를 해서 물타기를 하면 세 번에 나눠서 물타기를 하면 돈이 벌린다고요? 엉터리 같은 얘기하지 말자. 저는 그렇게 강조하고 싶어요. 수많은 전문가들이 지금 유튜브에서 물타기 얘기하는데 그거 조심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들이요. 그러면 실제로 그런 상황이 진짜 왔는지 안 왔는지 안 왔는지 A, I, B, T 이것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여기서 지금 급등 나간다고 사줬다가 이렇게 떨어지니까 어떻게 됐어요? 물타기 하라고 뭐 전 집 팔아서 살아 전세 빼서 살아 결국 물타기 하다가 이 사람이 결국 깡통 났어요. 이런 무서운 일이기 때문에 제가 물타기를 막은 거예요. 여러분이 오해해서 템포점 전문가가 화를 내더라 잘못된 사람 아니냐 이렇게 오해할 수 있지만 그거 잘못된 방법을 가르쳐서 만약에 진짜 고통을 받는 사람들이 나타난다고 하면 그때는 어떻게 할 거냐는 거죠. 그게 많이 정답인 것처럼 얘기하기가 어렵다는 거죠. 정말 이 기업이 좋은 분석 기업이고 좋은 분석을 했을 때 앞으로도 전망이 있다. 그렇다면 얘가 충분히 떨어져서 이걸 여기까지 떨어질지 알아서 여기까지 떨어질지 알아요. 아무도 전문가는 모르는 겁니다. 여러분도 모르고 전문가도 몰라요. 왜? 주가라는 것은 우리가 알고 있듯이 가는 방향으로 가는 방향으로 떨어지든 올라가든 가는 방향으로 많이 가는 관성의 법칙이 있기 때문에 우리는 어디까지 떨어질지 이걸 모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서 물타기 하고 여기서 물타기 하고 여기서 그런데 더 떨어져요. 어디까지 떨어질지 어떻게 알아요. 아무것도 모르기 때문에 함부로 물타기를 해서는 안 되는 거예요. 그럼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냐. 이 기업이 정말 좋은 기업이고 실적도 앞으로 전망이 있고 그럴 때 여러분이 아 추세를 전환 나간다. 그러면 그때 차라리 물타기를 하든지 그때 비중을 늘려본다든지 이렇게 해야지 아니 일단 영업이익도 못 내는 부실 기업에다가 떨어진다고 자꾸 물타기 하니까 여기까지 오다가 어떻게 해요. 거기다가 그냥 뭐 자기만 아는 정보 있다고 그래가지고 여기다가 대고 뭐 5천만 원을 질러가지고 물타기를 했다가 깡통으로 갔습니다. 이거 큰일 납니다. 절대 여러분은 하지 마세요. 자 그리고 과거에도 삼성중공업을 13번에 걸쳐서 물타기를 했다가 결국 돈 한 푼도 못 벌고 잘라버리는 상황이 벌어졌죠. 야 여기서부터 샀습니다. 이게 어디까지 떨어질지 어떻게 알아요. 여기까지 떨어지는데 왜 그러면 개인 투자가 이렇게 물타기 할 돈이 어마어마한 돈을 갖고 있습니까. 어마어마한 돈을 갖고 있지 않죠. 그렇기 때문에 함부로 물타기를 기관이나 외국인은 워낙 돈이 많기 때문에 물타기하고 또 물타기해서 단가를 낮춰서 여기서 다시 또 사서 갈 수 있는 방법이 있지만 개인이 이렇게 많은 그죠. 돈을 갖다 물타기해서 이길 수 있는 방법이 있을까요. 차라리 비중을 줄이거나 여기까지는 추세 전환할 때 여러분이 물타기를 안 하는 거예요. 좋은 기업이라면 부실 기업이라면 벌써 잘랐어야 되는 거고요. 자 그 다음에 또 최근에도 또 여러분 종목을 많이 얘기할게요. 장원테크 이걸 장원테크도 또 뭐 나만 아는 정보가 있다 테마 좀 간다. 내가 7억을 질렀으니까 여러분도 살아. 떨어지니까 또 물타기 시켜서 여기까지 와가지고 결국 감당이 안 되니까 잘라버리는 상황. 이게 전문가들이 진짜 하는 방법이라는 게 말이 안 되는 얘기거든요. 차라리 비중을 줄여야지 어떻게 물타기를 자꾸 쉽게 부실 종목의 테마를 갖다가 이렇게 되면 여러분은 감당이 안 돼서 결국 여기 와서 손절하게 되거나 그 다음에 상장 폐지되거나 감자되는 종목들이 수두룩하게 일어난다는 거. 한번 여러분이 실제로 경험해서 10개 중에 몇 개를 물타기해서 성공했는지 한번 자기 자신을 살펴보고 내가 정말 물타기를 해야 될 때 정말 물타기를 해야 됐다면 이 기업을 분석해서 이 기업이 최소한도 돈을 번다. 영업익이 커지고 있다. 또는 두 번째 업황이 좋아지고 있다. 이런 뭔가가 확실하게 얘가 돈을 벌 가능성이 높아지는 걸 보고 그 다음에 여러분이 아 추세를 전환할 때 물타기를 한다 그러면 저는 언제든지 환영을 합니다. 그렇지 않을 때 여러분은 실패할 가능성이 너무너무 높다라는 거예요. 자 그러면 또 하나 맹점이 뭐죠? 증권사에서 말하는 뭐죠? 정립식 투자 정립식 투자를 보면 결국 정립식 투자도 물타기나 마찬가지잖아요. 그런데 이 정립식 투자를 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기업이 떨어졌다 올라가든지 그죠? 꾸준히 올라가든지 두 개를 해야 돈을 버는 겁니다. 그런데 내가 샀는데 10년 후에 내가 계속 샀는데 이상하게 계속 떨어지는 종목이 있으면 나는 물타기 해봤자 정립식 해봤자 돈 한 푼도 못 법니다. 자 그러면 역으로 들어가서 삼성 생명을 한번 보겠습니다. 자 태어나자마자 내가 뭐죠? 이걸 갖다가 삼성 생명을 정립식 투자를 했다고 가정해보자고요. 그럼 지금 10년 동안 나는 돈을 못 버는 거예요. 이런 무시무시한 사실을 알아야 되는데 투자자들이 모르고 당연히 물타기가 오는 건 줄 알고 잘못 배우는 투자자들이 너무나 많다는 거죠. 그래서 본의 금요일 날 제가 아는 사람이 물타기를 어쩌고 저쩌고 얘기해서 물타기를 조금씩 해나가면 된다. 종목을 이해하지 못한 상태에서 물타기를 하면요. 역시 여러분들은 크나큰 손실을 보고 감당할 수 없는 손실로다가 진짜 아픈 경험이 너무나 커지는 거예요. 최근에 제 방에 들어오신 분이 어떤 전문가한테 가서 물타기를 해가지고 손실을 엄청나게 끌어와서 남들은 돈 벌었다고 그러는데 마이너스 지금 얼마요? 2억을 까먹고 있어요. 2억을 여러분이 그런 것들이 뭐예요? 잘못된 투자 방법을 가게 되면 그런 무서운 일이 누구요? 전문가만 돈 벌어주고 그저 여러분들은 돈이 그냥 순식간에 다 날아가버릴 수 있다는 거 물타기를 못 시키는 전문가는 처음 봤습니다. 당연히 물타기는 정답인 줄 알았습니다. 물타기 하지 말라는 게 누구 하는 얘기예요? 수많은 명인들의 책들을 하나 봐도 마찬가지고 기관이나 외국인이 물타기 하나요? 올라갈 때마다 계속 피라미드 떨어질 때는 외국인들은 기관은 계속해서 팔고 있는데 여러분만 물타기 하고 있다는 사실을 기억해야 돼요. 자, 주가가 이렇게 샀습니다. 그죠? 계속 떨어집니다. 그러면 기관 봐보세요. 외국인 기관은 계속 팔고 있지 물타기 합니까? 그럼 누가 사는 겁니까? 개인들이 끊임없이 물타기로 사는 겁니다. 이걸 절대로 잊지 말라는 거예요. 잘못된 투자 방법. 수많은 전문가가 지금 물타기를 가르치는 전문가들이 수없이 많다라는 거예요. 그거 빨리 벗어나야 돼요. 그래서 본의 아니게 금요일날 제가 이거 큰일 나겠다. 왜요? 진짜 잘 모른 상태에서 기업 분석도 안 된 상태에서 물타기를 하다가 그죠? 그걸 옳은 방법인 줄 알고 그 방법을 가서 수많은 투자들이 잘못될 수 있기 때문에 제가 브레이크를 걸은 거니까 여러분 오해하지 마시고 제발 함부로 물타기 하지 마라. 내가 기업을 최소한 분석해서 확실하다. 이 기업은 돈을 잘 벌고 앞으로도 전망이 좋아서 펀더멘털이 좋아서 갈 가능성이 높다는 확신을 했을 때 여러분이 그 다음에 물타기를 해도 절대 늦지 않다는 걸 잊지 마시고요. 차트상으로는 그럴 때는 추세 전환이 나갈 때 이렇게 추세 전환이 나갈 때 차라리 좋은 종목이라면 물타기를 하시라는 거예요. 그전까지는 어디까지 떨어질지 어떻게 알아요? 이 관성의 법칙에 떨어지는데 어디까지 떨어진 걸 어떻게 증명이 됩니까? 전문가가 압니까? 여러분이 압니까? 함부로 물타기 한다고요? 그러니까 이렇게 AIBT처럼 깡통으로 가게 되고 한없이 물타기 시켜가지고 깡통으로 가서 전문가도 그만두는 상황이 벌어지는 겁니다. 마찬가지로 장원태 것도 똑같습니다. 전문가가 그저 물타기 시켜가지고요. 자기가 7억을 샀으니까 마음 놓고 살아. 물타기 결국 어떻게 했어요? 이 손실이 너무 커지니까 감당이 안 되는 거잖아요. 그런데 그렇게 물타기를 물타기를 수억씩 살 수 있는 개인 투자자들이 겨우 몇 명이나 되냐고요. 진짜 몇 억씩 들고 있어서 투자하는 사람들이 그렇게 많은가요? 그렇게 많은 자금이 많은 사람은 가능성이 있지만 그렇지 못한 자금력이 딸리는 사람은 물타기 한다고요? 이런 엉터리 같은 일들을 지금 수없이 벌리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조심하시고 그런 투자 방법을 배우지 말고 정석으로 가는 길만 가시라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금요일 날 본의 아니게 제가 야단을 쳤던 겁니다. 여러분 양해를 해주시고 정석으로 가는 길 그게 뭔가 올바로 가는 길이 뭔지를 정확히 배우라는 거예요. 그래서 안타까워서 제가 이거 정확히 가르쳐야겠다. 투자자들이 뭔가 지금 잘못 알고 있다. 그렇죠? 그래서 우리 의료원들하고도 통화를 얘기를 해보고 방송시간에 얘기를 해보고 그랬더니 유튜브에서 수응합시다. 그렇게 물타기 시킵니다. 전문가들이 3분알로 물타기 시키고 4분알로 물타기 시켜가지고 돈을 벌어야 된다고 떨어지면 더 사면 되니까 그래서 신라젠도 똑같았습니다. 여러분이 몇 개나 성공할 거냐고요. 신라젠도 여기서 그렇죠? 쫓아가서 추격 매수 시켜놓고요. 떨어지니까 물타기 시켰습니다. 또 올라간다 올라간다 그랬다가 여기서 떨어지니까 손절시켜버렸습니다. 손절시키다가 어떻게 됐어요? 손절 안 한 사람은 여기 와서 깡통으로 놔버린 거예요. 5천만 원 투자했다가 깡통 냈습니다. 진짜 제 방에 4월 달에 제 방에 왔는데 제가 빨리 잘라라 큰일 난다. 위험하다 위험하다 그랬더니 버팅기다가 그냥 깡통 났습니다. 저는 뭐 추천한 종목이 아니었으니까 이래서 우리 투자자들이 잘못하는 길로 가면 주식 물타기가 뭔지 그래서 늘 제가 강조하는 것이 올라갈 때 먹지 못하면 내려갈 때는 사지 말라는 얘기를 자꾸만 하는 거예요. 위험하다 주식 물타기는 정말 위험한 겁니다. 차라리 가는 종목을 샀을 때 여러분이 그러니까 피라미딩이라는 건 올라갈 때 사는 거고 떨어질 때 사는 것은 역피라미드라는 거예요. 이걸 하면 무유료 방송에서 하는 건데 제가 아 이거 큰일 났다. 진짜 투자자들이 잘못될 길로 가고 있다는 생각이 들어서 제가 강조하면서 종목들로 인해서 수많은 투자자이 잘못 가는 길을 제가 마꾸자 또 오늘 짧게나마 여러분들이 수많은 종목들을 통해서 어떻게 전문가들이 물타기 시켜서 깡통을 냈는지 어떤 방식으로 아프게 만들었는지를 알려주기 위해서 제가 예를 드는 종목들 다 이게 다 우리방에 그저 많은 투자자들이 들고 와서 실제 경험한 사실들을 제가 토대로 여러분들한테 물타기 하면 안 된다는 거 물타기를 언제 해야 된다 반드시 기업을 분석해서 영업이기 커진다든지 또는 뭐죠 펀더멘털이 좋아서 업황이 살아날 거를 기대하고 추세 전환 나갈 때 그때 아니면 절대 부실기업에 물타기 하다가 여러분은 깡통으로 가거나 완전히 진짜 돈을 다 잃어버린 상황이 벌어질 수 있기 때문에 함부로 물타기는 하지 말았으면 좋겠다 차라리 추세가 하락할 때는 비중을 줄이는 안 있어도 물타기는 하지 마라 이렇게 저는 다시 한번 강조시키면서 여러분들이 올바른 투자의 길로 가서 돈을 버시기 바랍니다 제가 바라는 것은 그런 것이지 여러분이 잘못된 길로 가지 않도록 저도 다 아픔을 겪어봤기 때문에 너무나 이런 상황을 너무나 잘합니다 저도 다 이런 투자 경험을 통해서 전부 체험했던 사람이기 때문에 너무나 잘합니다 왕초부터 시작해서 다 경험했기 때문에 물타기 하면 돈이 안 된다는 걸 너무나 잘합니다 여러분들이 그래서 좋은 종목을 그럼 물타기는 100번 다 실패입니까 아니 그렇진 않죠 제가 전제조건을 뒀죠 그렇지 않은 한 여러분은 함부로 물타기를 하지 말아달라 이걸 강조하면서 오늘은 여기까지 하고요 내일 제가 무료방송은 월요일날 미리 했기 때문에 이번 주는 쉬고요 계속해서 유튜브에다가 여러분이 잘못된 길로 가는 것들을 수정하도록 제가 계속해서 뭔가 하나씩 팁을 드리는 그런 방송을 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좋아요와 구독은 사랑이랍니다 그래서 많이 여러분들이 눌러주시기 감사하겠습니다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